오늘 또 시즌2 마지막, 오늘 또 게스트 한 번 모셔볼게요. 마지막 게스트 누굴까요? 기대된다. 태연이 형 아니야? 차태연이야? 게스트님. 게스트. 어디, 어디. 고현아. 왜 안 보여, 우리. 고현아. 우리 안 보현이. 우리 안 보현이. 우리 안 보현이. 너 머리 많이 이루었다. 그래, 머리가 잘하네. 고현아. 고현아, 고현아. 고현이는 또 내 친한 동생이야, 내 친한 동생. 제 동생이에요. 오빠, 남동생 어디. 여기까지 다 친하네. 고현이도 친해. 저 엄청 친해요, 고현이하고. 아, 진짜? 아, 옛날부터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구나. 옛날에 여행도 같이 다 다니고요. 아, 정말? 맛있는 포테일 주고. 언니, 제가 언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존경하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마지막 게 같이 왔단 얘기예요. 아, 감독이에요. 거기에다 여기 2시가 반 거리야. 진짜 팬이야, 완전 팬이라. 아, 진짜? 진짜 왜, 왜, 왜 팬이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어제 보셨어요? 어제 봤어요. 상담가 편? 네, 어제 재밌게 봤고. 아, 진짜요? 네, 좀 많이 막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막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고현아! 너 잘하고 있어! 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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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고 있어! 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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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차 너에게로 간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잠깐만, 여기부터잖아, 이거. 어, 여기 있네, 간다. 시작부터. 이거 떼는 건가? 어, 오빠. 뭐야. 아, 잠깐만. S 있네, 여기. 뭐라는 거야? 150kg 초고도비만, 현 70kg 감량에 성공한? 그 사람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계신 거예요? 일단 이분이 진짜냐는 거지? 어, 진짜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네. 여러분, 실례합니다. 뭐야? 여러분, 여기 사진 있어요, 사진. 어? 어? 이거 봐요. 어? 아... 이분이 운동을 하셨어. 이분께서 지금 운동을 하셔서. 궁금해. 이야... 약간 운동을 하셨어. 우와! 우와! 약간 운동형! 운동형! 맞아? 진짜 맞아? 우와! 이분이. 우와! 우와! 오빠! 이분이에요. 와, 소름 돋았는데 지금. 근데 닮았어. 근데 이거 포샵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포샵 느낌은 아닌데? 포샵 한 느낌이 조금 나긴 해. 근데 이분이 이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도 매치가 안 되는데. 이분이 닮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아, 이게 입었었던 건가 보다. 우와! 이거 사이즈가. 우와, 대박! 많이 크네. 완전 커! 언니 반이다, 언니 반. 이건 진짜 완전 너무 대단하신 건데, 이거. 비주얼 이리 와봐, 너. 나랑 대보자. 우리 두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 두 사람이. 진짜. 진짜 엄청 빼신 거예요, 이거. 이런 바지가 있구나. 이거, 이거 오빠가 한번 입어봐. 맞나? 어?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거는 군년생은 이거 아니거든요. 뭔데? 이거 아니지. 제가 신형 군복을 최초로 처음 입었어요. 아, 진짜? 신형 군복을? 무대 출신이잖아. 이제 참모총장님 앞에서 신형이 나왔을 때 워킹을 했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중반까지 저거였거든. 지금 근데 이 이력을 얘기하는데 지금 피디님이.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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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80kg 정도 하신다고. 아니. 아니, 이름이 X명 아니에요? 잠깐만. X정혁 씨잖아. 오빠, 여기 이 사람, 이분 X정혁 씨잖아. 근데 메달에는 김준호라고 써 있어요. 김준호라고 써 있어요. 어? 두 분이신가? 뭐지? 계세요. 김준호 씨가 엄청 유명하신. 김준호라는 유명한. 보디빌더 분이 계세요. 보디빌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 대회에서 이거를 따셨는가? 아, 그러면 김준호 배가 있는 거야? 네.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되게 유명하신. 너 어떻게 잘하러 그렇게? 그래도 운동을 좀 오래 해서. 아, 김준호 배가 있어? 아, 이게 있어? 김준호 씨가 안 왔어? 아, 보현이 안 왔으면 이분을 가자였는데. 진짜. 너 뭘 그랬는데. 이거 우리끼리 했으면 이분을 가자, 지금. 이런 거 없는데. 시작. 어. 소민이가 잘하는 거. 동물 육내. 소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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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팽기. 소민이, 소민이, 소민이. 종팽기라고? 소민이가 잘하는 흉내. 동물. 콩풍. 동물. 콩풍. 소민이. 소민이. 코미디. 도. 돌아, 돌아. 소민이가 흉내 잘 내는 동물.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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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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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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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메디꽃물! 산소 앞에서 저라고! 인사! 산소! 산소! 산소 앞에서 저라고! 그래! 그래! 그거 하는 날이야! 좀 있으면 와! 음식도 같이 맛있게 먹고! 냉면! 고스톱도 치고! 붙여!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걸 뭐라고 해! 장식! 장식! 뭐라고! 그만해 지금! 오케이! 냉면 먹어! 절해! 절해! 절! 그리고 사람 많아! 너희 서장하고! 냉면도 먹고! 냉면도 먹고! 사람 많아! 절해! 기도! 귀여워! 애기 애기! 근데 사람 많아! 근데 절여하고! 나 병원! 모연의 뾰족이 너무 궁금해! 정답! 정답! 안 보여! 몰라! 정답! 정답! 뭐야! 뭐야! 안 보여! 너무 웃겨! 안 보여! 뭐야! 구워! 구워!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야! 할머니들이 많이 먹어! 이거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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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데! 조그매! 먹는 건데 조그만한 거! 구울 수도 있어! 구울 수도 있고! 할머니들이 많이 먹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애기, 애기. 설명하면 돼. 설명하면 돼요. 할머니들이 여럿이 모여서 먹어요. 할머니가 뭘 먹어? 근데 구워서 먹는데. 할머니가 누워서 먹어? 구워서, 구워서. 할머니들이 먹는데 구워서 먹어요. 구워줘. 할머니가 구워서 먹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할머니가 구워서 먹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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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오, 예. 고현아 끝났어. 고현아 끝났다고. 고현아 끝났어. 고현아 끝났어. 고현아 끝났어. 그래 나 다시 한 번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술안주으로 진짜 좋다. 고현아. 맛있지? 괜찮아? 맛있다. 고현아 너 이미 먹고 온 거 아니야? 엄청 땀 흘리네. 저 매운 걸 보기만 해도 땀이 흘려. 고현이 땀 흘린다. 고현이 땀 흘려. 이거 뭐였는데? 안 되지.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나 조금만 줘, 휴지. 아니야, 옷밖에 없어요. 한 장만 줘. 반 장만 줘, 반 장만. 왜요, 왜요? 흘리셨어요? 아, 튀었어요, 튀었어요. 저 안에 반팩 딥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발, 제발. 괜찮아요? 아, 근데 고현이랑 미주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독해 보이지? 이게 궁합이라는 거예요, 언니. 엄청 맵긴 해.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약간 스트레스 풀려. 응, 맛있어. 이 정도는 맵긴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고현아, 먹지 마. 너 매운 거 못 먹는구나. 네? 네. 못 먹는데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못 먹나 봐. 그러네, 경혁이도 매운 거 못 먹는데. 재석 오빠 매운 거 진짜 잘 먹잖아요. 너무 잘 먹대. 나도 잘 먹는? 오빠. 오빠. 매운 것만 먹어. 시작. 이상혁 꽃이 피었습니다. 나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오나라 꽃 말고, 오나라 꽃 말고. 안보윤 꽃 말고, 안보윤 꽃 말고. 이미주 꽃이. 안보윤 꽃 말고. 이미주 꽃이.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야, 머리 추워. 머리 추워. 머리 추워. 오빠, 내가 잘했어. 머리 추워, 머리 추워.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 야, 안 보여 뭐하냐, 너. 야, 안 보여. 야, 안 보여. 너 뭐야. 너무 섹시하다. 야, 안 보여. 야, 안 보여. 너 뭐야. 너무 섹시하다. 야, 뭐야. 너 되게 섹시한데, 뒷모습이? 야, 안 보여. 하하, 팔굽혀혀혀, 펴게 하는? optic아, 못ひen. 와이피래 compost, fearful. 야, eyelid 안 보여. sente. thought we haven't? 나 잘하지? 잘 맞죠? 포즈 다 하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귀여운 꽃이 삐없습니다. 아니, 재수 오빠 뭐가 귀여워. 아니, 재수 오빠 뭐가 귀여워. 야, 이거 왜 안 귀여워? 탈락. 왜 탈락이야? 아니, 왜 탈락이야? 아니, 너 여기서 안 귀여워. 상엽이 나와. 상엽이 나와, 이리 와. 준비해. 트로트 가수 꽃이 피었습니다. 비슷해, 비슷해. 전소민 꽃이 피었습니다. 전소민 꽃이 피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 나라 꽃 말고. 전소민 꽃 말고.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우와. 어떡해. 얘 뭐야. 야, 보현아 너 진짜.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 어떡해. 얘 뭐야. 야, 보현아 너 진짜. 엄마. 너 얘기해. 좋은 모습 타고 얘기해. 얘네 뭐야? 어, 보현이랑 미주랑 뭐야? 어떡해. 얘 뭐야. 야, 보현아 너 진짜. 야, 이거 좀 막고 싶다.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진짜. 안 보여.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리 와. 안 보여. 안 보여.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리 와. 진짜. 아이고, 진짜. 어, 보현이 너무 심쿵한다, 얘. 미주 하면 안 하나도 없어. 아니, 왜 내 근처에는 없었던 거야? 야, 미주야. 너 노린 거지? 아니. 내가 꼬실 때는 어디 있었어? 아, 진짜 나도 심쿵했어. 심쿵했어, 심쿵했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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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